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오늘은 SI 단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SI 단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단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라는 건요 영어로 하면 유닛인데 단위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 5만큼 가졌어 라는 말을 했을 때 5만큼 가졌다 라는 정보가 뭐 개수로 5, 5개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무엇을 5만큼 가졌는지는 모르죠 돈일 수도 있고요 한국 돈을 하면 원일 수도 있고요 미국 돈을 하면 달러일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크기는 당연히 기본이겠죠 크기는 기본이고 반드시 단위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00km per hour 라는 거 라는 이런 표기에서요 크기는 당연히 100일 거고요 km per hour가 단위일 겁니다 속도가 100만큼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km per hour를 생각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mile per hour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단위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si 국제 표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si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도량형의 하나가 si 단위고요 다른 단위는 또 미국 단위계도 있습니다 뭐 파운드 인치 이런 것들 쓰는 것들 그래서 얘는 이제 si 단위는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표적으로 미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랑스에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자 근데요 si 기본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si 기본 단위는요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 7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라고 해서요 그냥 정의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si 기본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단위들은요 이런 si 기본 단위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si 단위 이제 기본 단위는요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길이는 단위가 당연히 미터일 거고요 기호를 미터고 질량은요 킬로그램 여기 오타가 있네요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질량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다른 단위들은 앞에 si 접도가 붙어 있지 않은데 질량만 킬로그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한 아이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가 붙은 킬로그램이 표준 단위입니다 시간은 세컨드가 당연히 기본일 거고요 전류는 중학교 때 배운 암페어 온도는 이제 켈빈이라고 해서 얘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인데 얘는 그 섭씨 스케일하고 같습니다 근데 0 켈빈이 마이너스 273도 c 로 정해 놓고요 온도의 스케일은 1 켈빈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272도 c 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의 온도는 섭씨 온도를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온도를 씁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무조건 켈빈 얘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 양은요 물질의 개수입니다 근데 얘는 뭐를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기체가 stp 상태일 때요 22.4 리터의 기체를 모아 보면요 기체의 종류랑 관계없이 6.022 곱하기 10에 23승 개만큼의 기체 분자가 모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부가드로 법칙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1몰을요 물질의 양을 이제 원자 이런 것들은 한마리 두마리 이렇게 세는 것보다 이렇게 세트로 세는게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6.02 곱하기 10에 23승 개를 1몰 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몰 농도 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광도 인데요 광도는 이제 칸델라 라고 합니다 cd 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플래시나 이런 것들 보면 럭스라고 럭스도 표기가 되는데 표준 단위는 칸델라가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길이는요 이렇습니다 빛이 이제 빛의 속도는 이제 진공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진공에서 이만큼 동안 진행하는 경로의 길이로 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북극하고 남극 사이의 뭐 거리 이런 식으로도 정했는데 그거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정했고요 질량이 2019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킬로그램 원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정교한 백금이랑 일리듐 이런 것들을 섞은 킬로그램 원기를 만들어서 전세계에 이제 뿌렸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질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변하는 상수인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킬로그램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세션 원자의 이제 복사선의 주기를 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전류는 이제 전자들이 이만큼 흐를 때를 1 암페어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절대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요 볼쯤한 상수가 이렇게 될 때 얘를 1 켈빈이라고 정했고요 물질량은 1 몰은 아보가드로 수만큼일 때 얘를 1 몰이라고 했습니다 계란 한 판 이 30개 이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십니다 자 칸델라는 요 요로 540 곱하기 10에 12승 헤르츠 이 빛에 대해서 이게 입체각이 요렇게 될 때 1 칸델라 라고 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준은 크게 알아둘 필요 필요는 없는데요 자 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까지가 SI 기본 단위였는데요 그 다음에 SI 기본 단위 말고 다른 단위들은 전부 다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SI 기본 단위를 전부 다 조합을 해 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더샘 뺄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곱샘 나누샘을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은요 요 SI 기본 단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 이런 것들은요 길이의 단위랑 시간의 단위랑 같이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암페어 퍼 세컨드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이거는 전류에 대한 SI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얘는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합한 단위이기 때문에 얘도 SI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I 기본 단위 7개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SI 유도 단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